시작! 시작합니다. 드래곤볼 제나바세트! 이어서 가야죠. 머리 좀 묵고 켰어야 되는데. 벌써 39요? 크로노가 벌써 39네요. 이어서 갑니다. 아직 셀저닝... 셀저닝 끝났나? 셀저닝 걸로 기억하는데. 벌써 39에요. 그렇지. 서브를 같이 해서 그런지 금방 금방 오르네요. 만내비 몇이라 그랬지? 99라 그랬나? 근데 중간에 이제 이벤트를 봐야지 만내비 풀린다고 들었던 거거든요. 겸치 소비량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높았다고 써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리 크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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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 앞으로 가. 스토리에 무면허 타임머신 운전자 크로노! 드래곤볼 세계에 발을 들이밀고 마는 데... 라는... 라는... 깐셉질인데... 은근히 약간 어울리지 않습니까? 크로노? 드래곤볼 작가 그린 캐릭터라고 그런지... 되게 잘 어울려요. 마음에 듭니다. 자 갑시다! 마는 데... 자! 갑시다! 사실 크로노... 거의 잘 안쓰고 있거든요. 자! 기술을... 약간 반반으로 합시다. 이게 이제 두 개씩 되기 때문에... 크로노의 기술에 어울리는 기술이랑... 크로노의 기술에 어울리는 이제... 크로노에게 어울리는 기술... 전기 기술 있어야지... 어디 보자... 폭력마파를 하고... 어... 하나는 하고... 하나는 실용적인 기술을 하고... 개항과 에너지파 하고... 파이널 익스플로전... 아 샤이닝... 아 이렇게... 개항과를 뺄까? 파이팅 선을 빼자... 사이킹 무급과 이제 돌아가서 때리는 건데... 아 근데 개항과도 어울려 솔직히... 버섯커로 치면 되지 않나? 다 그렇게... 너무 망랑하는 것 같긴 한데...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전대 스페셜 콤보 한번 써보자... 궁금하다... 기작은 역시 크로노지... 뭐... 안 하고 있나? 셀주니어 다소... 다... 다수토벌... 드래곤볼이랑 다수토벌이... 랭크가 되게 낮더라고요... 어 셀주니어가 좀 센 걸로 아는데... 으흠흠흠... 아구는 누구로 내려가지? 땡기는 게 없는데? 인조인간 내려가야겠다... 자기 목숨은 자기가 해야지... 뭐야 뭔 차이야? 아... 오차이구나... 아... 모기가 있나... 왜 간지럽지? 모기가 다 물렸어 온몸이... 벌써 모기가 나올 시기야? 아... 참가... 왜 드래곤볼까지 받아가면서... 풀링 스키인지 모르겠어... 이유가 있는건가? 혹시... 시간 연산의 장점을 알려주시는 분은...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딱 줄건 없구요... 감사하겠습니다... 기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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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아... 마하펀치... 폭력을 맞파... 폭력을 파는 이제 안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어... 잡았냐? 잘 싸운다 되게? 인조인간 17호, 18호가 약간 그... 드래곤볼... 골숫바들한테는 약간 많이 미움받지 않았습니까? 트랭크스랑? 간지 넘치는 프리저를... 끼워넣는 전투력이라니... 말이 안되잖아요 솔직히... 스크로전 3개였나? 에이아이가 낮아서... 저런것도 맞이 준다... 아웃쇼... 마하펀치... 타... 그렇지... 저거... 콤보 좀 잘 생각해보자... 아 예... 잠깐만... 연구가 좀 필요해... 스페이스바로 연결되는 콤보가... 아 야... 그만해... 아... 어... 졸라 망해드네 진짜... 어어... 괜히 데려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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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자 콤보는 이제 스페이스바로 따라갈 수 있는데... 그걸 이어서 다시 날려버리는 콤보를 넣으면은... 더... 아 너무... 아... 근데 이게... 지구력으로 회피하는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야... 니 말하는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일곱명 잡으라고 그러지 않았어? 뭐 이렇게 많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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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된다... 이거 날려버린 다음엔... 아... 저거 바로 쫒아가면 안되고... 약간 텀을 도는 쫒아가며... 집집 잡아야 되는구나... 그랬었지... 시간이 언절도 괜찮을것 같긴 한데... 음 역시 안돼 이거 곡선으로 가는거 말고 정면으로 따라가는걸로 어깨치기 한 다음에 해야지 들어갔었구나 좋아 그럼 역시 이거 익혀나가야지 막혔을때 아이 뭐하니 막한다 갑자기 뭐지 그치 별명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20표 계양권에 데미지면은 어떻게든 들어갈것 같긴 한데 저기 적당하게 쓰면은 셀주니어같은 양사력은 너무 약하고 저의 형들은 항상 귀엽게 해주셨을때 저게다 저게다 너로 원콤이야 야 이리와 아이씨 나이스 어디가 오야오야 나이스 나이스 야 뭐야 에너지포 뭐야 아아아아아 개새 아아아 개새 아아아 개새 아아 야야야야 아냐? 아 저 저거 더 유명하게 발이 안 맞춰서 뭐 해 먹을 수가 없어 이씨 그래 이거 이거 아 뭐야 왜 안 돼 좀 더 때렸어야 됐나 아 저 저 어우 짜증나네 이씨 아 아 저 이름 뭐였지 중국 뭐 아니었나 주니어 먼저 잡자 아그거 아가씨 너무너무 너무너무 나 너무 너무 멘탈이도 못 될거같아.. 저에게는 또 미친 눈이 τυχ해야되니.. 저거는驚이네.. ordoro진 않음.. 완전히 잘해라.. 펀치보다는 잘해라.. 너한테 한번 보여줄게.. 너한테 눈을 태어버리기 바랄까.. 저한테는 기다려줄거같아.. 제거진.. 아 사이킹보스인거야? 그냥 뭐랬는지도 어? 어디? 다이닝이다! 영어 콤보로 한 번에 보내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한 번을 못 넣었냐 지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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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야 마감도 살펴어? 하아아아 아 맘에 안들어 순간이동이 되는 아슬아슬한 타이밍이 왕복에 들어가는 콤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나이 좋고요 콤보는 타르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딜도 쎄고 기력 소프트 적당하고 좀 센 것 좀 해볼까? 이번꺼 뭐야 뭐 인조인간이었나? 인간팀으로 하면 되겠죠 음 내가 안쓰네가 누구있지? 5반? 이게 5반? 중간 5반? 5반 종류 더럽게 많아 다 썼잖아 셀주니어랑 5반 이거 셀 5반 해보죠 5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5반 해보워 5반에 가기 전에는 패션이 높은 타이밍이 펄트는 무섭다 머리가 좀 안 올라가있다 추 때문인가? 인공맨 나오고 난리냐? 그러니까 상당하지? 아 이거 피해주는건 오바잖아요 아 피해 회복이 없구나? 뭔짓이야? 쓸 수도 있냐? 아 된다 툴! 그렇지 아 이거 조금 늘려 조금 늘리다 얄 참 엇따대고 말야 죽을라구 아하 야 이 기술 뭐야 왜 에너지가 없어 엇따대고 기술을 쓰려고 엇따대고 기술을 쓸라그래 흠 애매하다 많이 히힛 히힛 와르이나 그르드 를 우스우스 쇼 아 잠깐만 아 아 아 아 아 그렇지 어디가 이씨 야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쎄? 나두지가 약한건가? 데미지가 뭔가 아 아 야 뭐해 서로 서로 어디 빼빼빼리야 아 파아 아이 저거를 진짜 배치사안에 저거 이동되는거 진짜 오바죠 저거는 공식콤본데 야야 잠깐만 슈퍼 슈퍼 원일때는 슈퍼사인 산정이 없다 그러니깐 오바니 원래 평소 때리면 순간이도 하고 때리거든요 근데 추루 변해야 있네 파아 아 어디다 대고 말이야 흐 하아 그렇지 ken 아아아 결과적으로 맞을ber 했으면 문제없어 아 에 에 they além 아아 아아이 배지 적극만 하는거 보소 원작 재현이냐? 아이고 너무 이거 그래 기적없이 저거 구르기로 피해지는건 좀 오바야 어이 쒸라 치사하게 유경하다가 바로 선방 치는거 봐라 어? 예를 들어 5반 골라서 다행이다 약함을 골라쓰면 고사.. 고생 엄청 할뻔했네 이거 아 메테오를 나도 모르게 쓰게 되네 메테오가 제일 약한지 내 눈에 안들어 주가지도 않고 어디서 말이야 다음 다음은 내가 찾아가는 서비스 야 5반 세다 아 근데 그 지구력 깨는게 좀 느려서 그게 좀 아쉽네 기술 구성이 좀 약간 그지기하네 최종 형태야? 최종 형태야? 자본같으면 안나오나 보네 양심은 있네요 뭐야 뭐 있는데? 기녀야? 뭐야? 그레이라고? 어? 아 담믹이네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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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 타임 야 진짜 너무.. 연기 좀 하긴 해줘 쟤 다 굴러서 일어나버리니까 내가 써먹을 수도 없고 말이야 에너지 사라고 써 그냥 아이 쟤 못봐봐 역시 타격기 기술이 되게 좋은 거 같긴 하다 이런 거 보면은 이리와 두 번 쓸라 그래 한 번에 모셔 모셔 샤오 아아 체인지를 안 쓰겠지? 이거 나 체인지를 써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번에 할 때도 그렇고 체인지 쓰긴 하잖아 모공한테만 쓰나 혹시? 그럼 납득하지 예전진 야 너무 이거 아니잖아 야 뒤로 굴러서 피하는 거는 양심이 있어야지 에너지파라고 에너지파 아자아 어디서 무한 콤보야 살차기 이번엔 평타 평모션을 날린다 에너지 파야 에너지 왜이렇게 세냐고 변신해서 그런가 말도 안되게 센데 조반이야 골을 보니까 왠지 두개였죠 방금 들어가는데 셀이 좀 멀리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아무것도 없어 뭔짓이야 아무것도 없으면 회색으로 해놔야지 컵버레이션 흐흐흐흐흐흐 뭐야 바로 바로 완전시야 아 짜식거 컵버트 따로 있나보다 지구력 깨는 것보다 그냥 지구력을 쓰게 하는게 나은 것 같아 깨도 금방 차니까 솔직히 한 콤보 끝나기 전에 차버리니까 깨는게 의미가 없어 오래 오래던거 맞추기도 힘든 기술인데 빈틈도 맞고 못 맞추면은 이게 완전 작살나는 기술인데 상콤보가 끝나기 전에 차버리니까 상콤보가 끝나기 전에 차버리니까 에이 개치사하네 어쩌어쩌어쩌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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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기는 에너지파지 맞는 꼴을 못봐요 아이 지구력이 그냥 막 쓰네 아 저스트가도 뭔데 아 아 뭔데 오니 아유 아유 내놓고 했나봐 너무 많으신데 아 많은정도 저렇게 막 쓰면 어떡하냐 텅타콤 보러 가야겠다 어디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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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툭 툭 아우 야 얘 그냥 간통해버리네 어쩌 아우 야 이거 또 좀 가하신대 이건 아우 얘 가하신대 좀 또 좀 누가 툭 툭 툭 툭 툭 툭 툭 툭 아 시라뇨 툭 툭 맘에 안드네요 타르스님 밖에 없는건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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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At Medical 툭 툭 닛 구 지스 안했네요 지스만 하면 되네 지스 두번째 꺼야지 기술 있겠지 아군 한명만 데려가자 엄나 타레스님? 타레스 은근히 기술배치 괜찮아서 계속 혼자 가자 아 네일? 네일 가자 저번에 드래곤볼 나는 니쿰이랑 네일쪽 애들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기누특쇼인데 전투력이 다 6만대라 그러더라구요 음 그렇게 높다? 아니 오공이 처음 봤을때 6만대면 몰라서 그렇진 않았나? 게임 게임에서 막 나왔다는데 6만대면 6만대면 5천8천 이런데요 니쿰이 7만대면 나 확실한진 모르겠어 댓글로 써있길래 계속 누른거라서 플래시어볼이 첫번째 기술이고 메티오 스트라이크 파이팅 포즈 G 크래시어볼케이노 크래시어볼케이노 있네 역시 뭐 당연히 크래시어볼 창시하는 데 있긴 하겠지만 다행이네요 아 기술계통 창시인가? 크래시어볼케이노 크래시어볼케이노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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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강력하신 기술이야 크래시어볼케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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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연기가 필요없어 너무 강력해 막기도싶고 적당히 거리만 있으면은 레일아 절로 데려가라게 좀 아 야 이 최격파 너만 쓰냐? 어? 아 야 그 방금 그 댄스 뭔데 아 진짜 그 선이야 이 새끼 얘 이거 한방선이다 솔직히 제대로 맞으면은 제대로 맞을거죠? 한발 스친거 같은데 저거 아니지? 아이 뭐야 데미지 저거 평타만도 안들어갔잖아 아이 거짓 에지터 주제에 어디서 지이스를 이길라그래 죽을라고 아아 졸라 치사하네 레일을 어떻게 레퍼 따위가 이길라그래 어 뭐하니 크래시어볼 쓰려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잡았으면 됐어 결과만 좋으면 되지 어디서 크래시어볼 들어간거냐? 아 날아가는 방에 들어갔네 어 되게 좋은데 그 이거 합체기술 있는데 버터랑 한 팀이면은 그 허리케인인가 폭풍인가 그거 쓸 수 있나? 둘이 합체해서 막 회전하는거? 천지마한테 날아가는 줄 아 아 얘네 필요가 없을까 이렇게 아 아 이거 조금 위치가 안좋다 빠르긴 한데 은근히 빠르네 의외로 유교철하는데 특전자들이 되게 기술도 잘 써 뭔가 되게 세 버터도 버터도 쎄었는데 버터는 연계도 좋고 기능 딜도 쎄고 일반기술 굴드가 쎄기였어 아 리쿰 리쿰 했었나 나 리쿰 한번 해봐야되나 리쿰 리쿰은 본버가 있으니까 플레셔 벌 아 위주 올라갔섰단이구나 아 쎄 아하 플레셔 벌 크레셔벌 사이킹무브 아니네? 크레셔벌 볼케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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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에서 정리되죠 되게 쎄다 얘 기술이 쎄니까 그냥 쎈데? 콤보고 나발이고 그냥 쎄 타점도 약간 가끔 가다가 이상 댄스쳐서 문제지 굉장히 준수한데? 미스 미스 크레셔벌 볼케이너 박탑맞아 겜지가 결론하죠 적이 많아서 그런지 확실히 아 저 들어갔으면 바로 그냥 행주사인데 아 뭐하니 저걸 중간에 막을 수가 있네 뒤로가서 떼져주고 뒤로가면 못 막지요 아아 잘 푸린다 했어 크레셔벌 크레셔벌 아 10분전에 끝낼 수 있었는데 크레셔벌 에이 이거 아니죠 아 실망이네 2초 차이로 내 생각에 놓친 것 같다 2초였으면은 추가 능력 뜨고 퍼펙트 셀 나와서 내 생각엔 근데 끝났을 것 같은데 아 아깝네 한 번 더 한 번 더 이번에는 그분으로 간다 우리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주인공 끌어놓으러 아 오공 한번 해볼까 오공 이번에 그거잖아 오공은 무조건 세기 때문에 오공이 제일 센 것 같아 이 게임에서 쿠우라도 이제 좋긴 한데 역시 모든 면에서 약점이 없어 오공은 무적이야 신이야 공백 신으로 간다 아 피콜로 정도는 데려올 거 그랬나 아 피콜로 정도는 데려올 거 그랬나 아 아 어디 갔냐 아 하자마자 이렇게 인공맨 따위는 주먹선에서 정리 되지 어디서 말이야 야 뭐야 지금 시방 장난하는 거야 뭘 해도 다 콤보가 돼 중간에 한 번 날아가는 모션이 있는데 그래도 콤보가 돼 개사기야 진짜 초사인 있네 으음 순간이동 에너지판은 뭐야? 아 상대한테 순간이동을 쓰는 거야? 와 어썸하네 이 슈퍼사인이 순간이동이 기본으로 있는 걸로 내가 알거든요 고도 도대체 수요소 못쓰는 애들도 다 그냥 수요소 아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 역시 있네 구성 참 알차 써볼까 에너지판을 최애들까지 차지를 하면은 순간이동에서 그렇지 개사기야 진짜 성타도 이동해서... 아이 뭐하니 아 성타도 돼 아 이건 아니지 유일한 단점이 발견됐네 바로 상대 해픽이 카운터 치는 그 즐거움을 슈퍼 베지이터 슈퍼 베지이터 슈퍼 베지이터 혹은 머리카락이 그려 그려 슈퍼 베지이터 아 진짜 저게 안맞네 아잇 어디서 방금 뭐야 뭐야 라지 어디갔냐 저도 그럼 죽게 될 것인데 아 병수 왜이렇게 세 뭐지 괴물인데 악성 해제고 안모으면 이제 안 따라가고 라데치 사라진거는 진짜 황당하다 황당해 아 이거 안되겠는데 퍼펙트까지 뭐지 어디서 아 프리저 어디서 프리저 프리저 그렇지 아 야 잠깐만 이거 아니지 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저거 난리구 에러지까 한번 아아 아 아 야 야 저거 뭐야 저렇게 도와준단 말야 천하의 프리저님이 저런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상탈 죽이고 기뇨한테 기술 써야겠다 ню 아 저거를 저거를 피하신다구요 사장님 어 어 어딨어 coisa 어딨어 빨리와 빨리 э 아 이거요! 무발입니다 Tower looks good 그러나가 은근히 데미지 괜찮네 나 저거로 트 팬분들 하니 왜 이렇게 쎈냐고 형탑만 대로 다 죽는데? 성코너로라도 적 많이 쎈는데? 죽어 아 저거를 아 지구력이 없는데 될라나 뭐야 뭐야 뭐할라고 뭐할라고 길을 모아 나 이 순간 이거 슈퍼바인 유동함 때리는 거 진짜 개사기다 아 그건 아니죠 메트로러시잖아 메트로러시가 메트로 스트라이크랑 다른 걸까 다른거겠지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거겠지 아 다르네 야 되게 쓰다 아우야 아 그만해 넌 안닿지 난 다 어디서 미개하게 데스빔 따위로 맞출라 그래 그 거리를 50초 안에 셀컷 동료 없이 힘들거 같은데 아무리 50님이어도 50님 팔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어떻게 오버한건 좋겠다 오버하니 돌진기가 좀 부족해 작은 애들이 돌진기가 좀 좋아야되는데 딴건 다 좋은데 말이야 거리를 좀 보정을 해줘야지 어디 후방노려 후방주의 어디서 때려 메트로러시 타 에너지파까지 마무리 아 그렇지 맞았으면 됐어 어 후방공격 좋아요 메테오 아 졸라치사한것 보소 아이고 10분 전에 잡아도 안살아죠 아 뭐야 왜 씨야 데스사이코분 뭔데 아니 15분짜리 게임을 5분 컷을 했는데 씨란 말인가 못됐는데 다음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죠 특정대 전부 격파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오검기뉴네요 숙박같은거 준다네 크래셔볼 준다고? 개꿀 크래셔볼은 살짝 땡기는데 나 마하펀치로 콤보 넣고 크래셔볼로 원거리하면 되겠네 오 야 기술 예쁜데 셀 안썼으니까 셀 써야지 파악 아 이게 뭐가 다른 거야 퍼펙트랑 아 퍼펙트 순냐 그냥 쓸냐 cling θε 셀 주니언 안쓸겁니다 아 퍼펙트 써야지 퍼펙트 에너지 바 쓰겠지 캐끼 내려가 에헤 НА Per 아 배고파 야 등 날개 징그러운 것 봐라 뭐야 여기 적 없어? 뭐 있는데? 안합니다 느낌표 있지만 셀만으로 끝내겠어 기술을 보면 기술을 보면 맥시멈 차지 에너지파 올클리어는 뭐야 소음격 원기옥 있네? 원기옥이야 드래곤게임이 항상 있었지만 셀이 실제로 만화샤 안쓰잖아요 쓸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올클리어 한번 써보자 올클리어 아 이게 그거야? 어디서 포즈질이야 셀림을 상제하시면서 한번 넣자 성탑하면 18쿤 보였는데 아깝다 왜 이렇게 튼튼하냐 초원기옥 초원기옥 겐기옥 오라메기 크라에 아아 들어간거야? 들어갔네 야 이제 대미지 장난 아닌데? 대미지가 아니라 히트 되는게 장난 아니네 평타 섞어도 되겠다 강타 섞어도 되겠다 강타 차지한걸로 오우야 화려한것 봐라? 에너지파 올클리어 퍼펙트 퍼펙트 셔츠 뭐지? 아 뭐야 되게 모션도 있네 어어 야 D 세다? 야 맥시멈 차는 속도가 급이 다르다 아까 어디서 왔지 나? 코퍼레이션에서 왔죠? 그럼 저쪽으로 가는거네? 아닌가? 가보면 알겠지 뭐 여..여기겠지 뭐 그렇지 맞는건지 아니면 어 야 니쿰 뭐 다 벗고 있냐 니쿰 한다고 그랬었지 나 에이 허리케인까지요? 퍼펙트 에너지파 아아 여기까지 온다고? 아아 말도 안되죠 이거는 양신머리가 숨지졌네 걸어가야되겠지 한번 에너지파 콤보 에너지파 콤보 에너지파 콤보 왠지 판정이 좋을것 같애 항상 퍼펙트 셔 안녕하세요 에너지파는 좋았거든요 약간 무적도 있고 이 게임은 뭐 일단은 필살기 들어간 시점에서 지구력만큼은 무적이긴 하지만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퍼도 내리고 쫓아가서 날려버리고 순간이 쫓아가서 여기서 쓰자 아 뭔짓한거지 저 탕사 때려 날려버리고 쓸걸 그랬네 선 아 이거 좀 딜레이가 좀 있다 근데 아 그게 안나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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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리기 아 야 이거 빠르다 얘 괜찮은데 후방 아 여기 둘다 죽어졌어 아 내가 다 처리하겠어 아아 더러운 전투 저거 더러운 더러운 지도 저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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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흥 안 떼주네 어이 어이 호흥 ничего 저 조건이 줘야지 기공이네 공유 근데 원기옥이 세 줄인데 에너지파가 네 줄이란 말인가 심지어 모으는 시간도 없는데 아 뭐야 얘 딱 오공판정인데 위험한데 기술이 기념하면 약간 더 좋을 수 아 야 이거 잘 좀 해보자 진짜 안 맞고 잡는다 한 번에 아 야 저걸 막는다고요? 거의 재수없으면 저스트같아 나갔겠는데 아아아아아아 야 뭐야 끼뉴 프리자가 없는 이유가 있구만 이미 담가 버렸구만 하수상으로 아 내가 먼저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너만 너만 있는 줄 알아 아 큰일 났다 어디서 허무 음 아 흑 위리 뱀 그 타버레 큰일났다 이거 아야야야 발차기 이거 아 잠깐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편질! 그렇지 어디서 약간 좀 애매한 감이 있긴 하다 근데 왜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지 에너지파가 맞기 좀 애매한 타이밍이었는데 판정에 있어서 약간 그게 있나본데 내 점에서 시작해서 상대를 받는게 아니라 상대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애 타격대는게 타격대는게 에너지파가 뭐야 끝났어? 뭐가 애기가 들어가는게 내가 발사해서 맞는게 아니라 상대 지점에서 이미 히트가 되고 이어실정식 같은데 아 뭐 셀 적당하다 발차기 연속하는거에서 이제 후궁을 못 때리니까 그게 좀 아쉽네 손보순 잘 쌓이는데 일반 셀 한번 해볼까 수행중인 타임 패트롤 격파? 뭔소리야 이게 아 격파를 해야된다고 먼저? 아 조금 안내키는데 이거는 아 리콤 리콤 옷 입은걸로 합시다 역겨우니까 기뉴 기뉴 베지터 기뉴도 있어 트랭크스 기뉴도 있네 배 기뉴 기뉴 기뉴는 자코스템이 두개고 다른 놈이 세개야 미친놈인데 아 누구 없냐 자본근데 변신있나 변신 없었지 애초에 변신 자체가 없구나 부식하게 도돌이야 한번 쏠까 트랭류로 간다 다 뭐야 뭐야 왜 우리 쪽에 세리렘터가 있냐 대사가 대사 있어 대사 있네 이레이저건 슬랩제몬 슈퍼가드 파이팅 본버 왜 내가 도둔 아 아 아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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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보자 위험하다 그리스도 이레이저 아 이레이저 이레이저 건 아 아 얇아 얇아 딱 얘 수준이야 아 아 딱 얘 수준이야 아 이 꿈 딱 수준이야 본부밖에 없는 것 같아 기술은 쓸만한 거네 기술은 약간 떼는 것도 애매하고 약간 좀 구리네 이게 무슨 깡으로 흡수한대냐 어어 어어 야 근데 약간 이론적으로는 될 것 같다 근데 쇠리 쇠를 흡수하면서 쎄질 것 같긴 하다 전혀 생각해본 적 없는데 데미지 왜 이렇게 낮아요 어어 아 저거 들어가야되는데 팔이 짧아 이게 덩치만 크지 이씨 이레이저 아 왜 어따 쏴 아 어 내가 잘못보다 약해 헤헤헤 이어 러제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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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리 그럼 파이팅 범버 빠아 아 차지도 없는데 그렇지 방어력? 방어력 올라간 것 같은데 헤헤이 아 이거 너무 안된다 내가 타겟팅 안되면은 또 의미가 없어 잡았는데 근데 기뉴가 잡아줬는데 기뉴 졸랐어 기뉴 졸랐어 기뉴 졸랐어 기뉴가 잡아줬잖아 뭐야 빼뚜롤이야? 아 빼뚜롤 예로 좀 휘둘 것 같은데 이분 꼬라지 좀 봐라 아 야 뭐야 왜 안투서가 음란물 먼저 해치운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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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후공 그렇지 후공은 된다 이 말씀이야 이렇게 약하면은 오히려 약간 보정 받는 기술이 있지 않을까 아 자 뭐하냐 아 이거 보정 안되는데 맞췄어 운좋게 맞췄어 운좋게 맞췄어 대따들인데 맞췄어 후공 야 셀 뭐하냐 딱 걸려서 지금 콤보 될만한게 슬랩재머 밖에 없어 근데 금맞아도 안맞아 펑타가 펑타가 제일 세 아 뭐야 얘 왜 팔 늘어나 뭐야 정체가 뭐하는게 무리야 울트라 파이팅 범버 아아아아아아 포도 없네 크리링이네 마인인가 보다 마인 저런 색깔도 있구나 핑크색만 있는줄 알았는데 포카리맛 손루탕이네 원래 방귀인가 아우씨 아 저스트가드 아 저스트가드 뭐야 나한테 한거야? 갑자기 왜이렇게 신나서 셀이셨어요? 파이팅 범버 아아아아아아 범범만큼은 들어가면 쎄 아 나니? 그렇지 역시 키눈님이야 아아아아 마생꼬라니 나이 먹고 마생꼴 쓰면 어떡하니 아우야 저스트가드 파이팅 범버 파아아아 맞았니? 아 왜이렇게 튼튼해 젠저히 몇이냐 아잠깐만 아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전술좀 보자 전술좀 아 저스트가드 뭔데 저렇게 맞았는데 13,000이야? 어 그럼 기본이 푸즈보다 셌나보다 그렇지 이쁘게 들어가구요 범버 역시 오는구만 니기한 녀석 나 이네 저건 한번 맞춰보자 아 저것도 안맞으면 이거는 답없는거 아닙니까 이정도면은? 한번 더 이레이저 건 오오 데미지 다죠 프리트 되기 전엔 방해 없어도 프리트가 안될 이게 무슨 기술이야 이레이저 건 어우야 데미지 쎄 보인다 저렇게 보니까 하긴 오버하니 방어력도 높지 맞추기 힘든만큼 데미지 고정이 있는건가 어 애니에서 굉장히 굵지 않았어요 이레이저건 아 어디 보냐 아 아 유연성이 없어 쩌라치 어 S급이라고요? 좀 무하게 준거 아닙니까? 실성구 나왔다 좋아 좋아 찍고 가자 평타 평타 찍어야지 평타왕이 될 것이다 평타를 제일 많이 쓰는거 같애 아 어디 보자 아 셀 게임이야 아 살짝 살짝 기세되는데 뭘로 하지? 다 써봤잖아 지금 퍼펙트 셀이랑 그냥 셀이랑 똑같겠지 뭐 다 써봤잖아 타레스 한번 갈까 타레스 콤보는 약간 방해될 것 같아서 안될 것 같은데 타레스 트랭크스 포스트임룸 주시 아 마당이 없는데 하고싶은 애가 제비맨 제비맨 살짝 땡기는데 꼬로노노 가자 코로나 선에서 정리해야지 아 프리저랑 쿠우라 데리고 갈걸 그럼 좀 예뻤을텐데 구도가 아쉽구만 사탄이야? 사탄도 있어? 어떻게 나냐? 그걸로 나냐? 알 수 있나본데 아 체력 너무 없다 근데 나 오로지 평타다 마우펀치 파 아 깜방진 마우펀치 모셔 인간들이요? 아 무기한 놈들 들어와 야 뭐하냐 마우펀치 어디서 개왕껏 아아 이거 피하는건 오바죠 뮤비에서 못피하죠? 딱 보이죠? 아아 거기서 피하네 또 아 아 저거 딱 낙하챘으면은 완벽한데 그럼 초기화인데 콤보수 콤보수가 아니라 날라가는거 아깝네 그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아 신났구만? 공기탱션 있어야되나? 야 야무지 왜 이렇게 약해 체력이 천진반해 천진반이 1.5배 많은데? 야 역시 무채랄 아 야 뭐하니 아 어무야 개의상에 날 잡았구나 날 잡았어 아주? 20배 개왕건 가벼하베하 어디서 말이야 아이씨 날려버리구요 타아 지구력 없애주구요 무한콤보야 이제 지구력 차기 전까지는 아 지구력 차면 속도 좀 봐 대기편이야 빨리 됩니까 이게? 신녹마퍼구나 좀 쓸데없네 들어와 샤이닝으로 마법 어떻게 어떻게 캔슬했냐 그런 캔슬법도 있냐 자폭이야 이거 자폭을 저렇게 캔슬한다고? 내 머리 녀석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없는거 아냐 야어어 금색에 금색이 위험이 보이는구만 아 야 이거 저렇게 나간다고? 선빵 때렸는데? 어우야 다섯 죽이면은 어우씨 건방진 건방 개왕건 가메 아 뭐야 야 이거 피해진단 말이야 이거 야 필살기 도중인데 저게 피해진다고? 저건 아니지 야 말이 안되잖아 아 저래서 시간 연산이 좋은거구나 안 피해져서 와 어썸하네 진짜 게임 끌고 오라니까 저거 끌고 오는거 안되나보다 그냥 판정사 아 아 아 차 차 아 차 피카츄 아 어디서 뭐하냐 뭐하냐 에이 이거 아니죠 하아아 야 이거 시간 연살로 바꿔야겠다 안되겠다 어 안되겠다 이거 세긴 한데 안 들어갈때가 있으면 안되지 아 나 개왕건 좀 세게 썰려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지구를 결국 쓰게 하네 어디서 아 야 이거 아니지 야 이거 조금 과하신거 아닙니까 아 야 아 잠깐만 타임 아이고 아이고 맛있구 이제 진심 20배 개왕건이다 처음 쓴다 드디어 이것을 기적이 지구력이 나왔어 나와 20배 20배 파워를 보여주지 20배 개왕건은 평차가 엄청 세지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무려 뒤로 가는 기술이 지구력이 소모가 안됩니다 지구력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죠 지금 야 야 그거 그렇게 애매하게 빠지면 어떡하니 야야야야야야 이거 그 해보니까 그거 하면 되겠다 어 시간 연설 콤보 하면 되지 지구력이 빠지니까 가면은 아 아 근데 안맞았어 아 쟤 뭐 맞출 필요가 없다 우리 죽었다 쟤는 죽으시구요 저희도 도전하네요 아 아 이거 아니지 야 셋이라고 아 저거 맞으면은 바로 들어가는데 아 이리와 야 야 야 아주아주아주 마 마 아 어 어유 우우 그렇지 아 아 저게 왜 안들어가냐고 아 이게 안들어간다고?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됐나? 아 나 죽겠다 어우 진짜 위험한데? 이게 마지막 멤버겠지? 체력이 너무 없어 내기부터는 에이 아니죠 아 피콜로 너무 도망만 다녀 이케 더러운 시금치 더러운 시금치 더러운 시금치 더러운 시금치 더 더 더러워 더러워 더 더 더 더 더 더 진짜 이해했어 행동 패턴 귀 잡았고요 다음 누구야 오바냐? 아들 먼저 죽인다 아빠 앞에서 죽어 싸다 아 저게 역시 안맞는군 저거까지 들어가면 얼마나 예뻤을까 아 저거 나려가지고 캔슬됐네 날라가는거? 에이 생꽃 아니죠 양신머리가 양신머리가 내가 맞으면 안된다 태비가 회복 안된다 아 그 모공은 안나 모공까지 보고 지른건데 야 뭐하냐 그걸 가만히 있는냐를 가만히 있는냐를 잘 보자 아 이게 뭔가 위험한대 이제 슬슬 아 야 피카츄 너무 잘 풀리는거 아닙니까? 에이 에이 피카츄 그렇지 피카츄 아 쓸어 담아 아 쓸어 쓸어 담아 그렇지 야 오국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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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국 아 에너지마 쓰는거 봐라 비열하게 아이 아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네 사이킹무부 상급 AI다 큰일났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상급 AI를 쓴다고 여기서 아 저거 진짜 말도 안돼 저건 들어가야돼 보였습니까 내 기술이 허공에서 그냥 무효화된 다음에 폐피되는거? 이 판정 자체가 이건 개 오바이야 야 뭐 어따 쓰니? 아아 살짝 늦었다 아 어우 지쳤는데? 너무 너무 막가는거 아니냐? 아아 참 거 마워펀치 파 aha 아 제call 마워펀치 프린트 안드는거 모임 피카츄 이케아 아 피카츄 선들좀 봐 뭐 진짜 쓸 기술이 안돼 아아 왜 후궁 안때리니 이거 진짜 진다. 진짜 진다 이거 원코비 끝내야 된다 뒤에 잡아서 아 아야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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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막아진다고? 야 나 궁인데 막아진 다섯 칸짜리 궁인데 막아지는 건 오바잖아 아무리 봐도 아 말도 안 돼 다섯 칸짜리 궁인데 막아지면 어떡해 함정은 샤이닝이다 샤이닝을 빼야 된다 샤이닝 쓸 바에 골케이노가 낫다 솔직히 이동 방향이 발생한다고? 재밌겠는데 한번 써보자 특정도 스페셜 콤보도 쓸만한 것 같아 한놈만 받자 3단 크로노다 야 크로노는 두 번 안 되네 셀 게임 개최되셨는데 셀은 도와주지도 않아요 어떡하죠? 셀 게임 개최되셨는데 리움벙 범위는 도와주지 않겠지 루엄 범위는 지진 않겠지 리벤 범위는 지진 않겠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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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리야 허리 깨지겠네 아 허리야 허리 깨지게 허리 깨지게 허리 깨지게 허리 깨지게 허리 깨지게 아 저기 셀이 있구나 도와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셀 사나고 gustaría 헷갈빛한 점이 필요해! 야 뭐야! 야 뭐야! 그러지 마! 끊어 줄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피니스를 날라지니? 뭐ころ다. 빨리 끝내. 저.. 좀 대단하지 않으세요! 信じられないような化け物じゃないか? 二日にでもする? 俺ケイド! 力を合わせるぞ! シンバナークリルが勝ちましたね? 例えばクリルも勝ちましたね? 地球の武道家の意地を見せてやろうぜ! 勝手にライバルと肩を並べて戦わないじゃん こんなに頼もしいことはないや 俺がまだ未熟だということか? 俺はこの戦いについていないのか! 俺の戦いについていないのか? 俺たちはこの戦いについていないのか? おっちょう? 발사! 그렇지! 아 저렇게 쓰는 거야? 개꿀이다 죽어놓고서 괜찮다 이거 이동 방향에 쓴다 벌써 바로 볼케노다 어디서 건방지게 말이야 바로 볼케노야 시간 있을 때 써야지 크레셔 볼케노 왜 이렇게 잘 맞냐 사라졌잖아 진작 이렇게 하고 그랬네 평타가 의미가 없네 크레셔 볼케노 야 뭘 왜 이렇게 쓰 우리의 시작이다 우리의 시작이다 우리의 시작이다 어디 있냐 여기가 양권 쓰고 쓰자 20배기 양권 쓰고 크레셔 볼케노 써 20배기 양권 크레셔 볼케노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20배기 양권 아이 아깝다 아이 아이고 20배기 양권 개왕권 일반 개왕권 가슴 좋죠 큰일났다 사실 사이킹을 부숴버렸다 한정은 좋은데 큰일났네 큰일났네 끝나기 전에 하나 잡아야 돼 어 그만 도망다녀 이씨 야 아 야 이 아름다운 연기 뭐야 아 잠깐 이거 아니죠 아니죠 양식머리가 숨지셨네 진짜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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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다녀 이씨 빈트만 노리고 도망가는거 봐라 어디서 개왕권 20배기 양권 다메아메아 처맞으려고 말이야 오야 요바는 잽도 안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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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참 야 왕원설보 짱멋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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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딤 왕호 여기에서! 10분껏 했는데 뭐 좀 줘라 아 디라니 야 너무 양심없어 야무치검 뭐야 야무치검 뭐야 야무치검 도검 아닙니까? 딱 크로노깔인데 곡검인가 곡검? 곡검이어도 뭐 이것보다 나을거야 가방 가방 말고 그럼 돌려봐 으이씨 야이씨 아니잖아 큰일났네 이거 어떡하냐 나 오늘 서브방 깨다 끝날 것 같은데 나 세르 해야겠다 자 세라고, 일반 세라고 수많은 탈락이니가 쓸네 아까 전에 프리저랑 쿠라 차지기탄에 이제 그 병직이 있으니까 알아서 해먹겠지 뭐 아 인간적으로 변신을 해줘야 돼 프리저같은 애들이 다른 게임처럼 슈퍼사인처럼 로잼되잖아 얘들아 에너지 올클리어 그래비티 이펙트 마한강사, 마한강사 보네? 아 원격보고 잡은건데 아 괜찮아 막기만 하면 세니까 타겟팅 안되게 잘해야겠다 얘는 풍을 들어오면은 들어오고 과정판정이 안좋아서 힘들겠는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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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졸나 방어도 안되잖아 아 이거 방향이 이상한데 킥 때문에 초점이 안맞는건가? 어떻게 거기 안따라 붙는다고? 그렇지 기운을 깨주고요 세라고 미움이가 있었나 시도적으로 적었지만 바로 곱삭히는거 봐라 가발해 아 수준 치거나 해줘야되는거 아냐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게 맥시문 차지가 아니라 풀파워 차지네 저 엉렁 조 아 그렇지 그래서 인간이 어색 천 엉렁 에 저런 엉렁 저런 정 엉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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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만 놀아 데스빔 좀 봐라? 나도 설레 데스빔 앉아서 나는 나오자마자 나오자마자 그렇지 야 머리가 오히려 잘 맞네 둘 다 맞았어 야아아아 개꿀 비 기술 쓸 때 꼬라 박으면 되겠다 자동 보탑이야? 아 야 이거는 에너지가 되냐? 그래서 때릴까? 드라비트 이펙트가 뭐야? 어어 저런거야? 어 콤보로 쓰는거네? 이런식으로? 어어 데미지가 좀 좋은 대신 콤보가 끊어지네 선들도 좀 있고 오자마자 쓰면 꼭 맞더라고 그렇지 오바나 죽어라 아 씨 저걸 또 구질구질하게 피하네 또 아 야 아 저건 좀 아니죠 이거는 아주 메뚜기 사형 나왔구먼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으어어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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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戦이 끝날 때 기다려야 돼 거기서 잠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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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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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는 이제 자동 포탑이여 어따 대고 메뚜기 포탑이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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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그렇지 마강 광살보 에너지파 아 저건 맞아야죠 인간적으로 어찌? 어디서? 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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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들어오는거 아니냐? 서로 서로 지구력 없어 너만 없어 너만 없어 너만 없어 너만 지금이야 너 너만 없어 너만 너만 자 방해하지마 그렇지 참여 찾지만 썼지 망설프다 죽어줌? 저기 안들어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나도 하아 아아 기저귀 곡선 좋구요 잡아 그냥 그렇지 아 시라니 이거 너무 막 가는거야 야무치검 왜 이렇게 줘? 확인 세일이야? 아 필요없는 야무치검 더럽게 퍼주네 셀 잡고 셀주니어 잡으면 퍼펙트 셀 나온다? 아 좋아 내가 프리즈 할래 아 아 쿨할까? 투자할까? 투자하자 아타시노 어서로스사오 미세대 아게 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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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대 their 도망간다 하아 vertically 아 4줄 가량 다는구나 왜 이렇게 세냐 이거 뭔데 저렇게 세냐고 자 홀이 어디감 누가 스테이크 해먹음 야 왜 이렇게 세 어 그 이거 평타가 필요 없는 게임인가 아 그거는 조금 거시기 하죠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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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가만히 마저주니까 정신 못 차려 아주 촤 지구력 깨졌고요 기지개 맞는 시간이고요 성사로 이어지면 정말 좋았겠지만 궁극기로 그렇지 마렉스겟은 약간 여유가 있었을텐데 지금 구경하는 거야 짜봉 때리지마! 그렇지 맥시멈 차지 왜 이렇게 악해 역시 데스 데스볼 앞에는 적이 없다는 건가 아 시시하구만 뭐야 개뜬금없네 너무 뜬금없으니까 어이가 없네 진짜 야 뭐야 그만 보아래 아 너무 젤탕이다 이 형태 먼저 간다 형태야 12000에 뭐야 한놈 어디갔어 12000이면 무난하게 죽일만하네 개사기야 개사기 유도력 좀 봐 코앞에서 돌았는데 저게 저게 맞아? 와 야 저게 야 나본다 나본다 어디가세요 죽으세요 버텨 버텨 어딨어 퍼펙트 아 야 자몽 뒤지겠다 야 빛마트를 봐버려서 그런지 평타를 못 때리겠어 죽는 건 너다 죽는 건 너다 죽는 건 너다 죽는 건 너다 너무 사기 아닙니까 역시 프리저 군단 사장냄표 기술 어 제트 좋구요 야 이거 콤보 넣을 필요가 없어 야 콤보 보너스로 뭐 주는 것도 없고 콤보 넣든 말든 그냥 필사기에서 잡는 게 최고야 흐흫 유답 시간 연설 쓴다 나 드래곤볼로 얻은 기술인데 쏴야지 아직도 남았어? 오공이랑 셀을 격파하라고? 오공이랑 셀이 태그야? 이번에는 덩어리다 덩어리다 백스 파워다 백스 파워다 나도 좀 약간 한타까리 하는 애 없나? 없니? 아이 없네 기뇨? 기뇨? 근데 타레스보다 기뇨가 쎄까? 쎄겠지? 어 뭐 슬러그가 기뇨보다 쎄 것 같긴 한데 어 뭐 슬러그가 기뇨보다 쎄 것 같긴 한데 아 설정상으로 모르겠다 아 왜냐면 이제 기뇨는 아 타레스가 시점이 베지타 오기 전 아닙니까? 아 물론 지구에 있긴 한데 원작이랑 다르게 근데 기뇨 흠 자싸도 가까대고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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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안난다 아 너 뭐야 너 연기권이야 나 기술 못쓰네 그러면 내려가 펌터를 잡아 자 역시 역시 평타에 역시 진짜 좋다 얘는 쿠보다는 미친 판정이야 올려보는 올려서 세져서 아아 저거 다 쓰면은 딱 한 콤인데 예쁘게 야 기력지구리 왜 이렇게 많냐 반면 평타는 그렇게까지 안 세다 그러니까 아니다 아니다 오바누리 정도면 센건가 체력도 조금 낮고 지금 벌써 아파하는데 어디야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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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아 알았지 쿠라 목소리 한번 들어줘야지 나는 슈퍼베지이터가 아니라 슈퍼베지이터입니다 나는 슈퍼베지이터가 아니라 슈퍼베지이터입니다 슈퍼베지이터입니다 페이크 블랙스 느려가지고 끌었다 좋았어 완벽한 타이밍 좋아 아 뭐하냐 왜이렇게 크자 얘 자 죽구요 다음 아 야 그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아 진짜 저거 졸라 치사한거 봐라? 키에테 나크다르 어디서 죽을라고 키에테 나크다르 왜이렇게 세냐 아 저거 아니지 졸라 치사해 진짜 보면은 치사함 그 자체야 저러니까 미래가 멸망한거 아냐 졸라 치사해서 말이야 어디야 샌넘들 4번 인간 안나올거 아냐 5번부터 나왔는데 오 저 명대사가 하하 야 이거 얘가 이렇게 호환 된다고? 아 저거 호환 아니겠지 저거는 그냥 야 근데 오공이랑 세리로는 약간 헤리긴 하다 조합이 아 저거 호환 아니겠지 저거는 그냥 배사저거 친거겠지 야 근데 오공이랑 세리로는 약간 헬이긴 하다 조합이 기회 때 나크다레 오 캔슬 안됐네 캔슬 될줄 알았는데 자고를 했는데 페이크 저거를 맞춰서 이어 나가면 바로 자 끊고 쫘차가 쫘차가 떨어뜨려 때리고 바로 데스빔 어디서 어디서 키도 작은게 보라색만 좀 볼라고 어쭈 어쭈 조금 많이 어쭈다 하아 지구력 사라 지구요 이거 콤보 작작에 넣은 다음에 아 슈퍼노바 쓰면 끝나는 각인데 개 도대 처먹은 놈들 저거 날려버리는 것 봐 기뉴가 문제야 기뉴 문제야 아 또 날리니? 잘가 아 뭐야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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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위험하다 저분은 좀 위험한데 캐슐을 먹어 아이 아니죠 아 이렇게 되면은 얘를 노려야 되네 어 풀자 이거지 풀파워 들어와 어디서 바람을 펴 나랑 싸워야지 어디서 말이야 아 지구력 깨는거 할거야 아이씨 할만한 가치가 있는 지구력이었는데 지금 아 느려 바로 치면 맞지 않을까 안되는거지 아 안된다 오고 오고 아니 지금도 봐 지금도 봐 기회되나 그날에 다 못막지 아 막아 지네 아 저거 진짜 느린가 여기 커서 데스빔이 안맞는게 저도 진짜 우산은 떡대가 좀 과한거 같다 어 그렇지 타 아 아 평콤으로 잡아 야 잠깐만 어어 야 야 야 야 야 야 그거 아니지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많이 위험하다 오 아니 어 야 이게 안닿는다고? 그렇지 5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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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티크 블래스트 0기 건 위험한데 뭐 좀 채워줄게 있어야되 일단 기력은 차고있고 그렇지 한 번만 더 달려줘 그렇지 기예대다 그날에 다 끝 어 좋아 만족해 에이든급은 약간 이제 약간 실망인데 되게 많이 나왔다 이거 셀전 셀전 자체가 이 게임이 프리즈 편보다 훨씬 짧았는데 그런 주제에 미래전까지 해서 두 파도 나눴어 외드방지게 아 이거 좀 이건 너무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까운데 아 드래곤불 회수 드래곤불 회수 적격파 아 저거 둘이야? 둘이 다야? 빨리 제거하자 그럼 그거 해야겠다 개 그분 전력으로 간다 전력으로 간다 전력으로 간다 전력으로 간다 못된 놈들 조합으로 간다 아 근데 셀 별로다 평타가 약평타가 발차기 연속하는게 너무 빈틈이 많다 추가이동하면은 대처가 안되서 최종버스 연합 같은거죠 안녕하세요 저 발차기 연속으로 발차기 연속으로 하는게 너무 틈이 많아 좋은 어시스트였어 프리즈야 웬일이야 더 crawling 에어어어어여 지고력 없는 지금 아 지금인데 그렇지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야 너무 좋아 이거 판정이 에너지파 판정이 아니야 개석이야 아이고 아 그분한테 가셨어요? 잘 가셨습니다 원격 한대 놔 드리겠습니다 야 이런 거대한 원격이 세 줄밖에 안 된다니 원격! 한 번 더야? 야 이거 캔슬되.. 정말 파란 애가 왔는데 아 이거 캔슬해버리면 어떡하냐 나 궁극기인데 아이 미쳤네 이 크기면은 솔직히 엔간하면 맞는다 한 번 더야? 내다 원 내다 원 데미지도 세? 내다 원 내다 원 모아 내다 원 어디서 지금 원격을 몰라보고 그렇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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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로 차 아이 참 아우 진짜 쟤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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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쓰면 따지.. 아 여기 저.. 퇴기 귀찮게 하네 그렇지 어 어 어우이 씨 에너지파다 어 이거 안 맞는 거 처음 본다 아 뭐하냐 날려 날리고 가서 평타 콤보로 잡자 그렇지 숭아이 도 그렇지 그렇지 어 둘밖에 안 와서 편하게 가겠는데 기나 모을까 에이 이거를 그걸 노리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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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려 지구를 깨는 거 아아 씨 어 직선이면 무조건 맞는다 이게 판정이 아 이상해 너무 좋아 내가 쏘는 거에서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에 있으면 무조건 맞는 거 같아 왜 상대 쪽에서 그 끝맞은 되는 원형이 아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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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맞은 되는 이게 원이 있고 내 포가 이어져 가서 이런 거 있었구나 내가 그 그 그 그 그 그 전력으로 오면 어쩔 건데 어쩔 건데 에이 에너지파 처음 맞는 거야 전력으로 와도 에너지 에너지 아 과학충은 안 돼 적당한 거리에서 다 찜쳐버려야겠어 어디 누워있냐 저기 누워있네 좋아 아이 뭐하냐 원격 써야지 아 뭐하니 아 잠깐 망했다 잠깐만 잠깐만 프리자 프리자냐 쿠라냐 쿠라 먼저 쿠라 먼저 야 잠깐만 프리자마다 놀이다니 아야 아 저건 아니죠 야 그건 아니죠 그렇지 잘됐어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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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됐다 내려가 내려가 아 짜식들 저거 아이템빨 어디서 어 가드블룽 있어요 아 그래요 되게 좋네 아 아이템 아 어 어 짜증나 어 기술 끊기니까 제일 짜증나 아이 잡자 그냥 성타로 어디서 어디서 막어 아 이게 안 들어가네 이씨 가 어디서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지 에너지파로 막자 아 에너지파로 막자 지구력이 그럼 아예 안 되겠구나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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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뭐 저따위로 쏴 자동포탑이야 자동포탑 권인건택을 쏘는 자동포탑이야 환정 maint 예스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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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어디서 순간이동 아 아 저거를 쳐봤네 진짜 어썸하네 어썸해 아이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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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분했어 왜이러ajcie Это 위험한데 어 템빨 어 왜게 왜게 내 다리를 못잡아서 안다리야 매트로 좀 잡아봤는데 어 여기야 잠깐만 어 그만 어 땅에 얼굴 문자색이겠네 이거 아이 물속에서 쏴야지 그렇지 머리만 살짝 내놓고 있어 조스처럼 왔다 도망가서 어째 지금 타겟이 저렇게 되어있죠 원기욕이다 무한 원기욕이다 제발 빨리 던져줘 그렇지 한번 더야 올라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오 야 죽었네 그렇지 어디서 아야야 저 정도 타임이면 부활하고 마지막은 역시 마무리는 역시 에너지 파로 나가 이 줄만 쓰면 끝나는 아 쓰레기 게임 평타 데미지가 좀 쎄야 되는 것 같아 야 이제 회피도 좀 막아줘야 되고 좋아 어 드래곤불 주네 퍼펙트하면 그냥 드래곤불 주나 몇개 있지 어디보자 아 색이 부족하네 156 다 깼나 이러면 이제 뭐 끝난건가 아 스토리 좀 해야겠다 했다 드디어 마인부우인가 아 좀 약간 불안한데 마인부우는 아 좀 약간 불안한데 마인부우는 그 천진반들이 개황계 가서 수렴 받잖아요 근데 왜 걔네들은 개황권을 안 배운거죠 솔직히 걔네가 한 50배 개황권만 썼어도 아 몇초는 버텼을텐데 한 3초에서 5초 정도 버텼지 않았을까 개황권 쓴 직후에 왜 걔네들은 개황권도 안 배우고 가서 뭐한거야 가서 그냥 구경만 했나 나메크성 관음이나 하고 말이야 사신권으로 50명 사신권 4명 밖에 안되나 50명 만들어서 50회 개황권 쓰면은 천진만 50명이잖아 알 나왔음 사실 부엉이가 알라한건 관심이 없거든요 새로운 우주의 역사다 아 배고파 오늘 그냥 식욕이 없다 너네 오리볶음밥이 있는데 그거랑 이제 계란조림이랑 먹어야겠네 크으 푸짐해 역사개변 그렇지 빨리 가자고 뭐 쟤 중간에 뭐 좀 껴두면 안되나? 배탈쿠라 이후로 이제 극장판 보사 안나오나? 크랑스믹 나오네요 바로 말하자마자 나오네요 자넨가랑 부놓고야? 야 너무 세게 들어오는거 아냐? 으 희들, 네, 분리 나간은 엄청난 정도의 핵심이 돌아가 있다. 그는 그의 과도 Dee가unes와 우렁을 넘어갔다. 합리입니다. 네, 정확하게. 하How do you think you've done this? 그는 무슨 말이야? 점점적으로... 수급이... 이 남자에게도 이런 도움을 더 빠르게 지향으로... 아, 그지... 그 속에... 림의 체력은... 좋은 생각이지? 쟤네가 말 잘 들으니까 너무 괴리감이 심하다 세상에서 가장 말 안 들을 것 같은 녀석 두 놈을 모아놓고 종으로 쓰네 마인부우의 체력을 일정 이하로 만든다 내가 너냐? 아 잠깐만 35야? 잠깐 35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점수력 좀 보자 아 잠깐만 아 좀 꺼져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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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파괴의 왕자도 있네 만, 만 구천이야? 쿠오라보다 천 높네? 그리고 퍼펙트 셀보다 이천 낫네요 자 잠깐만 아 너 셀브도 약하구나 나는 셀브 당연히 셀 줄 알았는데 이거 여기서 그런가보지 사이킥 모버 아 뭐하니 아 아 아 아 지겠는데 어우 야 이거 저스트가든지 위험한데 굴러다니다가 야 오공이 죽어도 지는거야? 위기한 오공아 사카루토 때리러 갔잖아 아 아 아 아 이거 아니지 안전거니 아 아 아 아아 들어가는 각인데 솔직히 아 아 아아 아 진짜 저런걸 써? 아 아 아 아 아 이거 좀 잡이 좀 잡이 좀 배불러 그렇지 시간연살 아 뭐야 볼캔을 왜 써 어 들어갔으면 됐어 어 들어갔으면 불만 없어 어 모으고 날리고 좀 모으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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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공 갔냐? 저것 좀 아니지 않냐? 왕자님 너무 세잖아 왕자님 버프도 안 받은 거 같은데 쟤? 아 어디서 후공을 강타로 친라 그래 어 다 망했다 아냐아냐아냐 뭔가 살려줬어 뭔가 살려줬어 어차피 뭐 대사만 나오면 끝나는 게임이니까 완전히 오공 아웃 시켜버리고 지금 싸우러 갔네요 선수도 안 맞고 짱 텐데 역시 마인이야 왜 이렇게 멍청해졌냐 아 그걸 우리가 아 잠깐만 우리 편에 아 우리 편에 베지타야?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베지타한테 쓰자 아 브로리 따위한테 쓸 수 없다 아냐 써 아 야 왜 자꾸 크레이셔 볼케이너 써 연산 쓰라니까 아 뭐 맞았으면 됐어 아 크레이셔 볼케이너 개사기네 진짜 이리와 부 부 몇이야? 뭐야 왜 이래 어 얼굴 좀 봐라? 16000밖에 안 돼? 레벨은 레벨은 높은데 아 뭐야 내가 내가 때릴거야 내가 때릴거야 아어어어 나 캔디니? 아아 아아 저 나야 아 나 좀 나 좀 연산 좀 써보자 베지타 너무 방해하는데? 어 야 이거 뭐야 어 야 뭐야 볼케이너 써버릴라 그냥 아아 저것만 맞으면은 그러.. 아 얘 날라 베지타가 너무 때려나서 그래 아아 아아 야 베지타 그만해 아아 아 아아 아아 야아 더블 캔디잖아 아아 아아 야아 더블 캔디잖아 아아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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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반드시 시간 연사를 매이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냥 콤보로 매기자 날려서 아우 저게 아우 될 것 같으면 꼭 날려 지금 그렇지 지금 지금 아야 뭐하냐 R2룰하고 F 말고 딱인데 야 야 뭐하 아 됐어 아 마이브 왜 이렇게 악해 버져봐 그렇지 야 딱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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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아아 연살이다 파아 아 뭐야 왜 안죽어 아 야 별 5개 지구력 경지가 아니면은 아 원래 안죽는거구나 지구력 경지가 아니면 들어가지도 않는 기술인데 네 시랭크 너무 헤디야 저거는 드래곤볼이 내게 똥을 줬어 야 네 크으으 으 뭐 저 정도, 저 정도 강도인데 피콜로가 좀 많이 젊어진 것 같네요 색깔이 환해서 나랑은 자세히 슈퍼맨이네 크로노 이 등장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등장은 다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등장은요 크로노, 트랭스, 그리고 칵오롸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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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흠흠흠 어, 첼랭크스가 별말이 없다. 오반 죽을 땐 그렇게 개 지랄을 떨었으면서 막 못된 집 막 하려고 그랬으면서 지 아빠 죽는 거는 신경도 안 쓰네? 하긴 베지턴 너무 많이 죽었어. 어... 원작에서 몇 번 죽지? 한 세 번 죽나? 미래에서도 한 번 죽으니까 가, 가, 가자! 안녕하세요 완벽한 시간 연설 콤보가 필요한데 아, 지구력 깨는 거 아니면 일단 무조건 안 들어갈 것 같고 지구력 깨는 거를 그거 자체를 피하니까 그게 문제네 구르기로도 피해지니까 무조건 이제 짧은 콤보로 써야 된다는 건데 미라도 조심해야 된다 브로리는 언급이 없네요 걔는 대체 존재감이 브로리가 여기 나오니까 좀 많이 꿀린다 어, 강한 녀석이긴 한데 바로 전신해버렸네 아, 곧댕크 쓰잖아 딱 기다려 아직 준비 안 됐어 나는 20배 개왕권 시간 연설 써보고 싶은데 될까? 되는 게 어디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러지 이리 와, 너 빨라 아, 이건 아니죠 잠깐만, 잠깐만 아, 야 뭐 어디, 어딜 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가서 바로 때리고 아, 야 어머 오, 세상에 볼케이너 안 될 땐 볼케이너지 그렇지 아직, 아직, 아직 기회가 안 식었어 아직 한 번 더야 어딨어 딱 나와, 딱 나와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어디,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데 어디 갔냐 아, 찾다가 찾다가 우린 갔잖아 뭐야 아 아 야, 잠깐만 풀렸냐 아, 이거 좀 아니죠 그렇게 쉽게 피하시면 뭐가 됩니까 시간 연살 다다다다다다 그렇지 이 정도는 들어가 줘야 필살기 아니겠어? 야 야, 이거는 진짜 쓰는 맛이 있다 근데 쓰기 진짜 안 맞는 기술이라 그런지 아, 뭐 했냐 김건 같아, 김건 자, 아 아 저걸 어, 되게 엉성하다 움직이는 갑자기 아이 아, 피콜로 저거 피콜로 피콜로 좀 꺼져 좀 아 아, 피 아, 피 아, 피 아, 피 아, 피 아, 피 아, 하 아, 하 그렇지, 시간 연살 아, 하 별거 없구만 음, 좋아 랭크는 연살을 언제 맞추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콤보 연살을 하고 싶은데 날라간 다음에 지구력 깨는 거 맞추는 게 너무 어렵다 아 얼티밋이잖아 야, 멋있는데? 혼자 싸워 몰라 나랑 다른 얘기야 아, 둘 다 15촌대야? 야, 프리저버가 낫네 도와줄게 나는 자동포탑이 되겠어 볼케이너를 도와줘야지 아, 왜왜 그래프 왜 이래 크레셔 볼케이너 개사기 개사기 개스몰보다 좋은 거 같아 소미영도 적고 크레셔 볼케이너 약간 빠르기도 하고 뭐야 아, 뭐야 아 눈치 없이 또 기어 나왔네 미친 좀 먹었나봐 어, 야 겁나 무식하겠어 내 기준 야 어디 어디 보고 있어 지구력 깨기 아 저거 피한 거 솔직히 오바 아닙니까? 저는 첫 콤본데 야 여기 피해지면 안 되지 그냥 평탑 치는 게 최고야 마흐 펀치 때리고 지비화기 쫓아가서 때리고 다시 이어서 날리고 때리고 꿈방 공격 앞면에 볼케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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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안 되겠구만 다시 다시 야 왜 일반 개형권이야 야 아 기력에 기력에 차이가 있는 거 개형권이 지구력이 아니라 아 그런가 아 그렇네 아 그렇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저거 맞았으면 얼마나 예뻤을까 데미지 센 것 봐서 뭐 크래셔 볼케이너 어디서 다음 마인보드 내가 처리한다 버서크 꼬로노로 그냥 그냥 해치운다 아 얘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그냥 그냥 때려 그냥 그냥 마구 패버려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디서 아 뭐야 어 레벨 막 올려준다 이제 잠깐만 돌아갈래 22포인트나 했다 22포인트 으 야 이거 주인공 캐릭터 너무 세지겠는데 지금도 사실 프리저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꽤 센 편인데 너무 후하게 주는 거 아닙니까 왠가는 잡몹들은 잽도 안되겠어 평타야 평타 100이 만듭인가 평타 다음은 기술로 간다 아 근데 나 시간 연살때문에 어떻게 기술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기탄개를 주고 20배기양권 에너지팔 써야되나 그건 20배기양권도 도중에 피해지더라구요 근데 오히려 이제 지구력만 맞으면은 연살라는 안 피해지니까 또 또 털렸어 볼때마다 털려있다 그래도 뭐 슈퍼 들어가서 쓰리만큼 세다 그러지 않았어 저렇게 쉽게 털려도 돼 상처도 못입히고 어디서 아 잠깐만 어디서 감당지게 태극파를 바꿔야겠다 태극파가 위키도 괜찮다 돌아가는 것 좀 봐라 뭐야 쎈데? 전척 좀 봐야겠는데 어우야 좀 가세요 아이 가라구요 가세요 전척 좀 보게 13000아 별로 없네 볼케이노 내 눈에 볼케이노가 보인 순간이 지옥인 것이여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피하냐 어떻게 세상에 순간이동 가면서 평타 꽂는 것 봐라 근데 귀까지 채우네 내가 알기로 자넨바는 아따한 기술이 없었던 걸로 알거든요 아 이거 날라가게 치니까 수방투 피해진다 개좋다 이거 아이 그거 볼 거 없지? 아이 있네 뭐냐 뭐 할라고 뭐 할라고 아 뭐 할라고 Annah 날라가 아 망? 야 야 야 야 야 이거 아니냐 어디 있어 어디 아? 이거 좀 그거를 꽂고 싶은데 그거 그분을 꽂아야 되는데 지금 갓이 안 나온다 그분을 그 분을 꽂아야돼 날려 날려보내고 되냐 살짝 애매했어 있어 시간 연설 뚜두두두두 아 뭐야 아 더러운 야채 꺼져 너 혼자 싸워 미친놈 저거 들어갔으면은 그냥 바로 5초 안에 끝나는 각인데 저거 바로 기어들어와서 방해하는 것 봐라 그러면서 하아는 무슨 7천 7천 다리가 어따 대고 셀주니어급이잖아 아니네 아니네 베지타가 높네 베지타가 높네 알겠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열심히 싸우시고요 어디 볼까 우리 베지터 얼마나 센지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노란 주기 아니면 구분이 안가거든요 저는 그렇지 산탄의 피 열심히 해봐 야 잘 피한다 오 잘 피한다 손이 시간만 끄는데 어 플래시 어 야 저 저걸 돌려서 맞추네 에이아이 진짜 잘 싸워 플래시 쓴 거를 어 얘 뭐야 저거 저게 레이저인가 보다 딱 봐도 레이저 느낌 난다 벌써 4천이 있니? 도와줘야겠다 자 이렇게 쓰레기야 아재 베지터 타아 아 저거 들어갔으면은 어 엇 엇 엇다되고 시간연살 잘하죠 20배 개강권 시간연살 드디어 사용했다 20배 개강권 드디어 사용했다 엇 머리에 왜 굴렁새를 아 아 아 허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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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때가 됐는데 아 할아버지 다음에 뵈시구요 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구요 아 오늘도 즐게임 했네요 아 재밌다 이 게임은 아 연살이 짜증났었는데 넣는 맛이 있네 한번 들어가면은 만족감 장난이 아니네요 어 신용이 좋은 기술 준게 아니라 아 즐거운 기술을 줬어 이 크레이셔 볼케이노가 짱이야 막 막 때리다가 크레이셔 볼케이노 하면 딜로 더 많이 들어가고 만족도 잘 맞고 결론은 오늘 볼케이노가 짝이신 것 같다 다음 시간에 뵈요 뿅 저는 한 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